여러분 90분 동안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오늘 문제에 대한 풀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물론 지난 시간에 자동차까지 먼저 보신 분들은 오늘이 학원에 오시는 건 2주차일 텐데 3번은 오늘이 처음이죠 다들 반응이 일단은 매우 쉽거나 이러진 않았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이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보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많구나 자극도 받고 또 현재 나의 위치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 안에 뭐 하나라도 쓰겠다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면 이제 아마 5주의 모의고사를 겪고 나시면 충분히 실전에서 떨지 않고 잘 쓰실 수 있게끔 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시험에 그 진짜는 정말 사실 마지막 마지막 스퍼트예요 물론 그동안 잘 해오신 것도 있지만 사람이 원래 조금 몸이 그 반응을 하는 게 뭔가 쪼여오고 힘들고 이럴 때 좀 올라오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오신 거니까 좀 그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강의 시간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 문제에다가 반드시 문항번호를 잘 써주셔야 돼요 문항번호 문항번호를 쓰시되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걸 진짜 정확히 쓰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채점을 하다 보면 10% 정도는 문항번호를 정말 엉뚱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항번호를 엉뚱하게 쓰면 그거는 아예 점수를 날릴 수도 있는 거라고 다만 아무리 뒤죽박죽 순서가 달라도 문항번호만 정확히 쓰면 심사위원은 다 그걸 채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항번호 특히나 오늘처럼 1-1, 1-2 좀 소분화된 문제들은 더 정확하게 문제 번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1-3번을 제일 마지막에 쓰셔도 괜찮다 번호만 명확하게 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점짜리 문제도 있고 20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20점짜리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를 이게 내가 아는 거라고 여기다 아는 티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이거를 한 장 쓰고 두 장 쓸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는 아무리 많이 써도 100점이 4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는 뭐라도 많이 쓰면 하나라도 더 쓰면 이제 그래도 뭔가 이런 심사위원이 그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조금의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걸 많이 써야 점수를 받는 거지 전혀 엉뚱한 걸 쓰면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열정 꽉 채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이유는 한마디로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A라는 건데 나는 B라는 걸 쓰는 거예요 B라는 걸 아무리 한 장 두 장 쓴다고 해서 그게 부분 점수가 나갈 수는 없는 것처럼 정확히 문제 파악을 하시고 100점에 맞추어서 이왕이면 전략적으로 내가 좀 더 먼저 풀 수 있고 조금 100점이 높은 것들 위주로 좀 풀어나가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 풀이는 문제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저를 처음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인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하셨다면 과정이 총 4개나 되잖아요 기본 강의부터 그리고 선행 그리고 문풀 지금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지금 모의 한 과목만 해도 굉장히 자료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쯤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여기서 자료를 자꾸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뜨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지금쯤 되면은 손금사 같은 카페에 아마 그 모의고사 공유 관련해서 엄청 많이 글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예전에 수험생일 때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상 합격하시고 현재 업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의고사를 100번 풀어보는 건 그렇게 효과가 없다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돌려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기본 교재 혹은 제 과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1, 2월의 선행 문풀 과정 그거 하나로 단관을 하셔가지고 기본 개념을 자꾸 보시고 이제 만약에 내가 너무 문제를 풀어서 내 실력을 점검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문제풀이 과정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중에 조금 뒤쪽 거 예를 들면 후유장이면 15번 이후 거 왜냐하면 쟁점을 뒤로 갈수록 쟁점을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좀 감을 익히고 이런 형태로 하셔야지 모의고사 다섯 군데 학원 거 풀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릴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쪽집계라는 건 없어요 어디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른 학원 모의고사 다 확인하고 가세요 똑같은 거 안 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잔소리 같아도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안 하면 괜히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료 최대한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면서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 남은 기간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중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강의 과정 중에 하나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제가 그 약술 문제를 밴드에다가 하루에 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 밴드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 혹은 그 밴드가 괜히 부담이 될까 봐 아예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그 약술 두 개씩이라도 매일 남은 기간까지 올려드리려고 하고 또 파일 형태로 다니면서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게 파일 형태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조금 한번 마무리하시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보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문풀 마지막 시간대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 3번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이 의학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주로 대부분이지 아마 단순히 예를 들어서 청약의 철회에 대해 쓰라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다 앞으로는 작년 문제처럼 이수일과 심수녀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그런 것처럼 뭔가 사례를 보고 이게 과연 약관조항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사례 형태로 묻는 문제가 앞으로는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답안 보셨으면 아 이거 개정된 거고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아마 암기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고 약관에 뭘 적용을 해야 될지 아마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여기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보세요 제가 이거를 pdf로 해오는 바람에 지금 이동이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관 개정 우리 문제에 제가 2022년 2월 16일이라고 써드려서 어? 뭐 개정된 거 뭐 또 있나? 놀라셨던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문풀 과정 중에 한번 딱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약관 우리 작년에 2021년 7월 1일 개정 이거 기준으로 지금 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직 금융감독원의 이 내용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4월 1일 날 개정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 모든 보험사 약관에서 이미 반영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 약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바뀐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많지 않고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만기환급금 관련해서 이자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에 이자 문제 나왔었는데 보장보험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었고요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아직 문제 안 나왔거든요 이 만기환급금 이자에서 이게 1년 이내 그리고 1년 초과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잖아요 다른 건 바뀌지 않았고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1%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출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보험계약 대출이율 아 죄송해요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 40%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평균 공시이율의 50%였죠 이거는 그대로고요 이것만 1년 초과일 때 이 이자만 1%에서 이렇게 평균 공시이율의 40%로 이거 딱 하나 변경된 거니까 혹시라도 시험에서 질병성해보험표준약괄에 대한 다음 문제에 답을 하라 근데 그 혹시 기준이 2021년도 7월 1일이라면 여러분 당황할 일이 없을 텐데 혹시라도 이렇게 2022년 2월 16일 개정이라고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바뀐 거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다른 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정도만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공시이율의 40% 1년 초과인 만경급금에 대한 이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지 않은 사안이라서 저도 사실은 누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 대한 답안을 하나씩 볼 거고 이제 그 여러분은 제가 직접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은 채점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자가 채점을 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각각의 해당 문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점을 어느 정도 부여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대신에 이제 답안을 쓸 때 저는 이제 이걸 예시 답안의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답안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구를 그대로 써야 예를 들어 일정이 부여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답안이 약관의 의미는 통하지만 문구가 다를 수도 있고 조금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는 조금 유도리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볼게요 먼저 자 일단은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본인과 배우자 기존 가입 중이던 보험 점검 그리고 신규 가입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잡자면 인터넷 보험 비교 견적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한 거죠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신 판매 방법으로 한 거예요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 계약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그 김예량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상품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의 각각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청약을 하고자 할 때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2021년도 7월 1일에 이 내용이 개정된 게 있고 추가된 게 있으니까 꼭 암기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아마 잘 쓰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쓰실 수 없다면 최소한 키워드를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이제 0.5점을 부여를 해서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을 해라 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서면 직접 종이로 된 약관을 교부하는 거 우리 가장 일반적인 방식 종이로 된 책으로 된 그 약관을 서면으로 교부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게 0.5점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자우편은 이제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례와 같이 인터넷 가입으로 보험 가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종이 같은 거 잘 보지도 않고 보관도 안 하고 분실 염려도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이 약관보다는 이런 형태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우편이나 전자우편 여기에도 0.5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카톡 요즘에는 보험금 신청하면 안내 그리고 청약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안내 등 문자도 그렇지만은 카톡 대부분 이용들 하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이런 방법으로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뭐 직접 한번 읽을 수 있게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을 준다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0.5점 이렇게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예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부 간주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약관상에 명시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여기 교부 간주가 지금 두 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교부 간주 방법 첫 번째가 회사가 전자우편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메일과 같이 그런 전자우편이나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교부 간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만약에 이걸로 제공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무조건 교부한 걸로 땡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이메일로 보냈으면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수신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는 카톡 보내놓고 읽으면 1표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수신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수신 시에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교부 간주 규정이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1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화로 가입을 했을 때예요 전화 판매 계약 전화 판매 계약 같은 경우는 상담하는 그 내용들을 모두 음성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요거를 계약자에게 교부를 하면 형약서 전달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1점 이렇게 부여를 할 거예요 요게 지금 4점짜리 문제이죠 여기서 이제 좀 아는 거 나왔다고 또 엄청 이것저것 많이 부연 설명해서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4점이지만 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목차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 소제목을 그냥 각각의 문장으로 하나씩 표현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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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